Hi, guys. 얘들아, 안녕. 이번 비디오는 두 가지 새로운 표현에 관한 걸 배울 거야. So this video is about two new expressions. 첫 번째는 I'm looking forward to 라는 표현이에요. 여기 지금 파란색 글씨로 써 있죠? 두 번째 표현은 I'm worried about 이라는 표현이에요. 그러면 천천히 읽어볼게요. 첫 번째. I'm looking forward to. 같이 읽어보세요. 시작. I'm looking forward to. 어쩌고, 어쩌고, 어쩌고.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써져왔어. 난 뭐뭐뭐를 엄청 기대하고 있다. 난 뭐뭐뭐를 엄청 목바지에 기다리고 있어. 이런 표현이에요.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. 시작. I'm looking forward to. 어쩌고, 어쩌고, 어쩌고. 그럼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게. 우리 배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. 이 중에 첫 번째 걸 한번 대입해볼게. The movie. 뭐지? 영화지. 그럼 I'm looking forward to the movie. 읽어보세요. 시작. I'm looking forward to the movie. 나는 그 영화를 기대 중이야. 나 엄청 기대 중이야, 그 영화. 두 번째, the song. song은 노래. 읽어볼게요. 시작. I'm looking forward to the song. 그렇지. 세 번째, the food. 음식, 알지? 시작. I'm looking forward to the food. 나 음식 완전 기대 중이야. 이런 뜻이야. 네 번째, match. 우리 단어 방금 오늘 했던 그 게임에 나섰어. match. 경기란 뜻이 있지. 그럼 이건 읽어볼게. 시작. I'm looking forward to the match. 나 그 경기 완전 기대 중이야. 목바지를 기다리고 있잖아. 이런 뜻이야. 다음, the magic show. 이것도 역시 비디오에 나왔어. 읽어볼게. I'm looking forward to the magic show. 나 그 마술 쇼 완전 기대 중이야. lunch. 뭐죠? 점심이죠? 읽어볼게요. 시작. I'm looking forward to lunch. 오늘 점심 완전 기대 중입니다. 그다음, 점심 다음에 먹는 dinner. 시작. I'm looking forward to dinner. 그 다음, 마지막 거는 그를 만나다. 라는 동명사야. 그래서 이 looking forward to는 특징이 뭐냐면 동사가 올 때 그냥 뭐 점심, 저녁을 목바지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를 만나는 걸 기대할 때는 그냥 meet만 쓰는 게 아니고 meeting 이라고 ing를 붙인다는 걸 그냥 통째로 외우면 돼요. 읽어볼게요. I'm looking forward to meeting him. 한 번 더. 시작. I'm looking forward to meeting him. 나는 그 나 그 남자의 만나는 거 완전 지금 목바지를 기다리고 있어. 이런 뜻이에요. I'm looking forward to meeting him. 오케이. 첫 번째 표현 배웠네요. 자, 그러면 두 번째 표현 넘어가 봅시다. 얘는 치우고 여기다 놓을게. 자, 그다음 두 번째 표현 읽어볼게. I'm worried about 다시 I'm worried about about은 뭐뭐에 대해서 이런 뜻이니까 나 뭐뭐뭐뭐뭐에 대해서 가 걱정돼 이런 표현이야. I'm worried about 읽어보세요. 시작. I'm worried about 그렇지. 자, 그럼 얘도 한 번 단어를 쫙 넣어볼게요. 자, 첫 번째 단어는 tomorrow 내일 이란 단어 자, 그럼 넣어서 읽어볼게. 시작. I'm worried about tomorrow 한 번 더. 시작. I'm worried about tomorrow 자, 그다음 match 또 나왔네요. I'm worried about the match 시작. 응. 나 그 경기 걱정돼 이런 뜻이야. 세 번째 또 나왔네요. 나왔던 단어 넣어서 읽어볼게요. 시작. I'm worried about the magic show 한 번 더. I'm worried about the magic show 아, 마술쇼 완전 걱정돼 이런 뜻이야. 그다음 이건 진짜 실생활에서 쓸 수 있지. 난 내 친구가 걱정돼 영어로 시작. I'm worried about my friend 한 번 더. I'm worried about my friend 자, 그다음 친구 실명을 대도 좋습니다. 자, 같이 넣어서 읽어볼게요. I'm worried about Bora 보라 걱정돼. 한 번 더. I'm worried about Bora 그렇죠. 여기 이름 아무거나 넣으면 다 적용됩니다. 누구누구가 걱정돼. 엄마가 걱정돼. I'm worried about mom 이렇게 할 수 있어. 자, 그다음 이것도 중요해요. 나는 그가 걱정돼. 여기서 힘 이게 그야. 그래서 I'm worried about him 따라해보세요. I'm worried about him 난 그가 걱정돼. 그래서 her는 그녀의 목적격이야. I'm worried about her 난 그녀가 걱정돼. 한 번 더. I'm worried about her 마지막 야, 나 너가 걱정돼. 읽어볼게요. 시작! I'm worried about you 한 번 더. I'm worried about you 그렇죠. 자, 오기 전에 내일 수업 오기 전에 여러 번 따라서 읽어보고 그다음에 특히 이 스펠링들 잘 보세요. 알겠죠? 이거는 걱정하는 그다음에 여기 look forward에서 forward는 앞으로 이런 뜻이야. 그래서 뭔가 기다릴 때 목을 앞으로 쭉 빼고 기다리잖아. 그래서 이런 forward를 넣은 거야. 알겠지? 자, 그럼 see you tomorrow. Bye. Good night.